네, 청개구리 남자아이를 어떻게 대느냐 이거는 발달단계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미운 일곱살이라고 그러죠? 왜 일곱살이 다 미울까요? 미운 짓을 할까? 왜 청개구리같이 할까? 그거는 심리적, 미우기, 저질땐다 저질땐, 그러니까 저질땐 한 두살때 뛰지만 심리적으로 엄마로부터 독립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이때에 애들은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